재현은 재현은 정신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랜만이에요 오랜만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들어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파트 갈 거예요 파트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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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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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 걸 다 빼 한쪽으로 그냥 끌고 가 너희들 거는 단체지만 끌고 와 끊은 사람 들고 있으면 다른 사람은 도와줘 한 방안 단체지를 끌고 하면 네 거 챙겨달라 해 하마야 서루야 들어가 집 다른 거 실게요 진짜 가는 거죠? 네 가는 거예요 여기까지 왔으면 이제 가야죠 아 이 가는구나 진짜 가는구나 내가 벌써 힘들다 안 맞춰요? 파워 파워 네 네 할 미할 미 아아 뭐 뭐 뭐 뛰었어요 잡아라 뒤로 오케이 파워 하나 더 지공이 파워 레츠고 하낼 하아 하아 하 recher 두명 스테이스 하 Sisters mauvais Nice Greetings 하 타 greedy 하 위 늘리 필요 없는데? 가시죠. 어떻게 한 거야? 가시죠. 밥 먹네? 빨리 먹어야죠. 다음에 이제 많이 먹는 거. 기내식 먹을 터져나? 혜택. 아, 기내식 별로더라고요. 아, 이거 핑크색 음료 주인공이 민재였구나? 응. 커플 드링크 리플레셔, 망고 용과 뭐. 아, 진짜 한천 들어왔냐? 네, 한천 들어왔어요. 은혜령 카드로 산 거거든요. 은혜령이 다 사준 거예요, 그럼? 은혜령이? 은혜령이 많이 사줘요. 돈이 많아요. 디올남이야, 디올남. 야, 또 먹자. 사자, 밥이 멋있다. 사자 안 좋아요? 아, 니하고 봐. 아, 뭐야? 라면도 먹어요? 라면도 먹는다고? 가서 라면도 먹어야지. 바레인 가봤어요? 아니, 처음. 바레인 처음. 동혁이가 많이 가봤다고 했지, 바레인. 동혁이 4번인가? 동혁이 4번인가? 현지, 현지. 나 지금 기다리보니까 가볼게요. 먹을 수가 없다, 뭔가? 저는 원래 제가 원하는 입맛이 까다로운 거예요. 팀들한테 많이 사갈하고 있어요. 한영이도 가봤다고 그러지 않으세요? 한영이도 한 번 가봤어요. 얘도 한 번 가봤어요. 입맛에 맞아요? 준희도 한 번 가봤어요. 아니요. 가서 라면만 먹었어요, 동혁이. 진짜요? 과일, 과일? 진혁이도? 네. 못 먹어요, 가면. 진짜 맛없어 먹구나. 여기서 한 3kg 치고 가면, 가면 4kg 빼. 왜요? 그냥 건물 이렇게 높은 거 하나에 흙? 거의 다 흙이야. 지금 고루가 흙이야. 그리고 거기 옥상인가? 그냥 덮기면 돼. 그냥 덮기면 돼. 트레이닝. 트레이닝 싶거든. 거기서 먹게 보면 애들 추가하는 거거든. 아 진짜? 낸 말로 없던 걸. 낸 말로 막 축하하고. 아 진짜. 유통 먹고 막 축하하고 있어. 나 어제 자기 전에 발이 매일 온도로 갔는데. 30팔 있다 30팔. 걔 원한 5, 3시내면 30, 10도가 불어난다. 그래서 걔네는 건조해서 다이어. 그래서 하지 않네. 속하지는 않아. 나 이분 첫. 이분은 해외 관행에 처음인데. 처음 간대요. 발이. 한 번 갔나 봐. 나는. 다 드셨네? 네. 관행 가보신 적 있어요? 진짜 처음 갑니다. 처음이에요? 다 처음이구나 거기? 동혁이 다섯 번째. 맞아요. 저희는 다 처음이에요. 중동 다 비슷하겠죠? 그래도 좀 괜찮다고 하던데요? 중동? 그나마. 그나마? 두바이가 진짜 좋은데. 거기서 있었어야 되는데. 그래도 이번 발에 호텔도 좋고. 다 괜찮다고 해서. 뭐 좀 샀어요? 샀어? 밑에서? 아 이미 샀구나. 제 거 안 사고 와이프가 샀습니다. 본인을 위한 거는 아무것도 안 산 거예요? 슬리퍼 샀는데. 사이즈가 없어서 못 샀습니다. 저런? 미치고. 에어컨이. 그니까. 여행을 하고 싶어요. 고마워요. 제인씨가 안 내려야돼요. 네. 한국 아침 2시? 원래 잘 시간이네. 그죠? 네. 중간에 오르곤 뭐 안 먹었어요? 은혜식 많이 왔어 은혜식? 은혜식 너무 좋아 아까 승인이랑 몇 번을 더 왔지만 발라이블데 이 차례 하나 더 먹고 싶어서 밥만 김치볶음밥 나 그 햄을 먹었어 아 그 맛 없었어 김치볶음밥도 최고뿐만이 맛있었어 김치볶음밥은? 굉장히 피곤해 보여 일찍 자는 편인데 네 즐거 같아 너무 귀여워 또 가서 바랭이 와서 동호텔 같은 버스 타고 버스도 아크잖아 버스 그거 아니었냐? 시내버스 같은 거? 네 시내버스 거기 떡밥떡 붙어가지고 보습버스보다 잘 나요 전팀이 그냥 시내버스 시내버스라는 거? 네 마을 버스 시내버스 시내버스 비행기에 라면이 있는 거 처음 알았어요 비행기에서 누워 자다가 신내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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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저는 옆에 아무도 없어가지고 누워서 갈래 했거든요 갑자기 비행기다 올라가고 안정대기가 가져가서 저 앞에 있는 사람이 갑자기 내 옆에 옆으로 누워서 하려는데 그 사람이 어떻게 누워버리네 그래서 앉았어요 이렇게 그냥 두 자리 자서 내 칸 내 칸 다 쓰려고? 혼자서? 아웃 없길래 두 자리 자서 그냥 자잖아 손에 막 지나고 아 펄에 지나고 그래서 그냥 앉을 수 있어요? 앉아서 못 자요 누워서 잤어? 두 시간 자고 깨끗하고 무섭어 근데 한 한 시간 잔 거 같은데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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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간 잔 거 같은데 한 한 시간 잔 거 같은데 비행기에서? 푹 잤네 큰일 났네 잠 못 자겠네 그래서 넷플릭스에 나왔어요